니가 뭐했지? 서준이 형이? 쌈마이? 쌈마이? 아 닥치고 패밀리 어? 닥치고 패밀리 그때는 서준이 형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 후배놈 그거 후배야? 그럼 카메라 어딘지도 모르고 어리머리에 컸대 내가 키웠어 야 우식아 카메라 형 형 형 진정하고 일단 진정하고 일단 대사부터 외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원투쓰리 알리켜주고 스튜디오에서 서준이 형 내가 한 거야 여보세요 차서준 씨? 아 여기 C.I.A입니다 미국 스튜디오 뉴욕이요 뉴욕? 잠시만요 고공세? 비티타주 백수시 하나 둘 셋 저는 그거 알리켜주고 카메라 여기 있을 때 뭐 어떻게 쓰고 막 이런 아휴 피비린내 피비린내가 아닌 거 아니야? 저 피리내? 저 피리내? 군유 냄새 군유 냄새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휴 아우 쏘이 감사합니다.